하왈휴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버키원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이것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어? 어머 크로원도 있네? 하하 겁나 커요 수능력도 있나본데요? 송도 쓸 수 있고? 오예 오예 비트 울려 어ston 2 잠깐만 위티ныcraft 잠깐만 위티도 있는데요 위티 한 번 돌보고 싶다 이거 폭탄머리 대명사 우와 트리키의 어마무시한 덩치와 느낌 나름 나쁘지 않게 살렸는데요 얘는 특송마acje 뭐야 예의 오 유령이 되어도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는 이 느낌 자 그렇다면 대망의 허기원씨 허기허기가 돼보도록 하죠 와 가만히 있을 때 모습 완전 잘 구현해놨는데 그리고 뛰어다닐 때는 무려 4발로 기어다니는 허기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급상 거미가 된 듯한 이 느낌 여기 돌아다니면서 숨겨져 있는 배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으면은 제가 배지 캐릭터들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하나 숨겨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앞으로 좀 가봅시다 여기 허기원씨들이 상당히 많네요 내 친구들 집합해버렸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돌연변이 스페셜 허기허기를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 안에 보면은 이거 뭐 플레이타임 장난감 공장이랑 구성이 똑같이 되어있네 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제 배지를 찾으면 그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쪽에 가보니까 허기허기에 머리가 있어 어 배지 얻었다 새로운 캐릭터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맞아 카튼캣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배지를 못 얻어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제가 얻은 첫번째 허기허기 이건 뭐 쌍둥이 허기허기인가요? 우와아아아아아아 아까 그 얻은 머리 있잖아요 첫번째 쌍둥이 허기허기가 되었습니다 달릴 때 뒤에 저 머리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게 상당히 좀 징그러운데요 이거? 하하하하 나랑 놀 잡고! 내가 한층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 히히히 우와 허기허기가 되니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는 요건 또 뭐예요? 진짜 악마가 되어버린 악마모드 악마모드 허기온씨 같고요 얘는 아 이거 악마 허기온을 얻어야 되나보네 여기 다음 지나가려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 돌연변이 한번 얻으러 가봅시다 이거는 뭐 제작자분 얼굴이라고 하는데 기괴하다 기괴해 요거 타고 순식간에 바깥으로 나가자 아우 병치 큰 거 보소 기괴하다 기괴해 빠른 건 맞나요? 하이 퀄리티 애니메이션 룰루랄라룰루랄라나라나나나 같이 놀아줄래요 여기 안쪽에 잘 보면 숨겨져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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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밑으로 떨어져요 여기 또 뭐가 있는데요 이거 허기허기 팔이잖아 자 배지를 획득했어요 또 새로운 허기온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건 첫 번째 쌍둥이 괴물 허기온씨고 얘다 팔이 아까 이 모양이었거든요 뜯어진 본인 팔을 들고 있었던 거야? 흡사 얘는 좀비 같네요 좀비 허기허기 오 징그러워 리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사신 죽음의 허기허기 오 됐어 됐어 허어 얘 보다 보니까 기존 허기허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하하하하 너도 나처럼 만들어줄까? 어때? 그대로 잡아 먹어줄게 야 이거 재밌네 쫓아가는 맛이 있네요 확실히 어 이래서 허기허기가 우리를 쫓아왔었나? 아 그리고 아까 못 들어갔던 그곳 넘어가 봅시다 여기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이 탐정문 열어라 들어오니까 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지 미스터 허씨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층 더 진한 미스터 허씨 악마 허기허기 훨씬 더 진한 모습의 허기허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달려갈 때 모습이 훨씬 더 징그럽지 않아요? 이야 다 잡아먹어줌 뭐 아니들 왕 왕 왕 어때 무섭지? 아까 보니까 발디쌤도 있던데? 뭔 소리야 이거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구나 수업시간에 조용히 안 해 자네도 나랑 춤 한번 춰볼 텐가? 꺼져 내 수업을 거부해? 그렇다면 오오오오오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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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한테 차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맞아 볼텨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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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는 악마도 악마인데 얘가 제일 무섭다 솔직히 근데 이 악마 허기허기보다 등치는 조금 작지만 무섭게 생기고 섬뜩한 건 얘가 제일 섬뜩해 자 그럼 친구들 한번 놀려주러 가볼까? 어딨나 나랑 같이 놀자 오오 저쪽에 쟤 먹이가 보이는 거 같군요 이리와 이 트래키 비행기 뭐야 이거 내려와 이리와 어딜 이동을 하려고 너 이 자식 내가 잡아먹었으면 진정한 허기허기는 나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 어때 뭐지 했지 이리와 나 이거 비행기 타고 한번 날아가보고 싶은데? 안돼 내 비행기 내 거야 건들지마 와 날아가보자 날짜 걔 두두두두로 순식간에 날아서 나카 오오 와關 달리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얘도 무섭게 생기긴 했네 Bell 이렇게 해서 변종 허기허기들 싹 다 만나봤고요 다음부터 꿀잼 허기허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